두 남성이 모자를 쓴 남성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을 붙잡은 겁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여자들 가지더라고요. 일단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총시간에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있던 남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노우라는 남성을 붙잡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여성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던 남성은 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이 발견돼 현행 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곧 남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 아이콘에서 저희는 아이콘에서 다시 일어난 수입니다.